. 여기서 배그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오는지. 52배수 CPU의 저력은 과연 우리 킹갓52배수님은 사람 많은 곳을 쳐다봐도 200프레임이 유지되는 기염을 토하십니다. 아까 젠2도 솔직히 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잘 나오네. 아주 그냥 킹갓앰페러 CPU예요. 그냥 편안함을 넘어선 그냥 십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50배수만 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 있었을 텐데 편안하게 그냥 이제부터 52배수로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HD입니다 144 넘게 나온 게 낭비 아니냐고요? 음 노노노노 프레임이 144보다 높게 나오면 여러분은 먼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4까지 딱 나오는 게 그 프레임을 더 빨리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144Hz로 이제 프레임 제한을 걸거나 수직 동기화를 걸더라도 실제로 프레임이 나오는 거는 그 Hz에 딱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는데 프레임이 144 고정된 경우에 만일이 늦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화면 나온 것보다 늦게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프레임을 한 개 없이 뽑아준 상태에서 144Hz 모니터를 쓰시면 실제로 빨리 나온 프레임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로 빨리 보는 건 144Hz에 맞춘 그 몇 미리 세크지? 몇 미리 세크? 아무튼 그 아닌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뒤에 이제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일에 낮게 세팅이 돼 있으면 그래서 프레임 제한 없이 게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9900K 이렇게 오버 바짝 땡기고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 프레임 타임 보시면 평소에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게 한 번씩 그냥 마이크로소설이 조금 튀는 게 체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프레임이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설이 조금 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함 그거는 조금 문제긴 해요 가자 나이스 이게 개잘 쏘는 게 지금? 아까 진짜 근데 3700X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넘사다 우리 팀 잘한다 근데 구트캠프 안에도 저기 있거든요 지금? 한 번 단, 단 한 명 남았어. 단 한 명. 게임 끝났는데, 잠깐만, 나 넘어가기 쪽에. 잠깐만. 야, 왜 이렇게 잘함? 예란기를 봅시다. 아까 산옥은 보시면 스쿼드기도 하고 사람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아까 144 밑으로 떨어졌어요?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? 산옥에서는 144 절대 방어가 되는구나. 연막 같은 거 빼고는 연막 같은 거 퍼지면 이제 또 글카백목이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? 교전시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죠? 솔직히 파밍할 때 프레임이 뭐가 중요해요? 파밍은 한 100프레임 위로만 나와도 에란겔은 교전시 144 방어 안 될 거예요. 산옥이 이제 로딩 범위가 좀 짧아가지고 교전시 프레임 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에란겔, 미라마 이런 데는 중장거리 전투도 많이 하고 로딩 거리가 1km 멀리로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프레임이 좀 더 떨어지거든요. 어, 뭐야? 죽은 거 같은데? 내가 맞은 거랑 자기장 한 띵 맞고 죽은 거 같은데? 맞네? 아, 개... 개웃기네 어떻게 죽었냐? 친구들 잡았어! 아, 지금... 아, 참... 가자 가자. 잡았어, 친구들. 잡은 줄 몰라. 아, 왜냐면 내 킬이 안 떴으니까 잡은 줄 몰라. 아, 저걸 못 잡는다고? 호우. pew. 팽이버그 킬격. 님이 죽였어. 기절 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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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 쏴 쏴 아 2대1 같은데 쏴 쏴 쏴 쏴 쏴 쏴 쏴 Cultural 양말 총 아 제발 저거 빨리 올라가야 돼 제발 살렸겠다 나이스 아 프레임 잘 나오네 프레임 너무 잘 나오고 네 랜덤스쿼드입니다 어 네? 52배수는 힘들었던 것 그래도 몇시간 함 몇시간 버침 어 저기요 신고 어 화면 더 무섭지 요 녀석? 무서울꺼야? 18명 밖에 없다고? 어 뭐야 여기 센터네? 어 이거 뭐야? 원콕이 이건데 뭐야? 왜 16명이야? 이 친구 한 명 어디 있을까? 찾았지롱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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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틱 다 날렸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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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개새끼들 핵적인새끼들 핵파티가 한 명이 아니야? 야 야 미치 너무하네 아 아이씨 이 친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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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앱 파티가 두 파티였던 거야? 쏘는 섬씨 좀 볼까?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미쳤다 야 그냥 다 보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봐 아 에임핵은 아니 에임핵은 아닌가 봐요 에임핵은 아닌가 봐 허약점을 뚫으려고? 어? 굳이? 쟤들은 스쿼드일텐데 침구 난팔 걱정을 계속 하겠네 뒤로 막힐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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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적 분다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2층에 적 아직 한 명 남았고 다른 파티가 붙었어 아 친구야 여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2층에 그리고 나머지 2층 오? 낙하산 오케탐? 모임? 님들 모임? 낙하산 오케탐? 아 그거 버그 쓴 건가? 슈퍼맨 버그 쓴 건가? 위에 적 있는데 위 적 잡았어? 오이씨 아니 씨 개깜짝 놀랬네 있잖아 친구야 와 에임 개쩔었다 두방컷 이거 막 사라집니다 죽는데? 아 이츤구가 그 친구네 이거 한 번 더 던지면 터지는데 아 저 사람 개빡치겠다 여깄네? 안녕? 쌍크스 써야지? 오 잠깐만 ADK0054 아까 그 친구 아니야? 잠깐만 내가 오토바이 터뜨린 그 친구 아니야? 아 친구야.. 친구야 도와줄래? 친구야.. 친구야 도와줄래? 친구야.. 친구야.. 친구야 도와줘 친구야.. 친구야.. 어.. 어.. 고마워 어.. 천사같은 티원이야 어? 기졸나니? 이곳은 AM 핵? 저기를 뚫어야 되는데.. 친구야.. 친구야.. 난 널 버리지 않아 저기.. 팔각통 두면 끝 아닌가? , Engel 으흐흐흐흐흑 방종이다!! 방정이여! 여러분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